. 왜 손을 감아? 내 손이 아프대? 입과 손바닥 좀 찢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. 우린 악연이다. 역 같은 인생 흔들지 말고 꺼져라. 니가 짓거린 그 헛소리가 훨씬 훨씬 나쁘다고. 나 깡통 아니라며. 근데 왜 속이 텅 빈 깡통 시급해.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.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.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세까지만 세. 하나. 둘. 둘. 셋. 둘. 둘. 셋. 셋. 둘. 셋. 둘. 셋. 셋. 난 남겨진 마음 그 두려움만 가득해 멈춰버린 마음 이젠 놓으려 해 멈춰버린 마음